어제 청주시 연정리의 폐기물 소각장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저희 CJB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연정리 폐기물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주장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해당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발암물질인 유가크롬은 기준치의 5.3배, 카드믈은 2.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에 사업 적합 통보를 한 것은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